심어! 삼켜! 박아! 이거 박아!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별거 아니고 제가 미션이 걸려서 까나리 팥빙수라는 걸 먹게 됐는데요 저 혼자 하려고 했던 컨텐츠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바로 이 친구의 말실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. 혹시 제가 괴식 콘텐츠를 한번 열면 오실 생각 있으신가요? 하시는 걸로! 근데 군대가기 일주일 전에 불러가 이상한 대강이도 환경색 구워주더라 기념으로 먹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없는 이 자리에 카라미는 우리 집에 선글라스 케이스를 두고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러 왔다가 얻어 걸렸어요 너는 왜 왔어? 저는 까나리 빙수를 먹는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는데 방금 들어보셨는데 몇 시간? 근데 그 카라미도 마찬가지예요 하하하하하 까나리 혹시 드셔보신 분 있나요? 와나라도 먹여도 되죠? 아 저도 먹어야 돼요 아 그게 미션인데 오늘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아 다행이다 근데 방금 자신 있게 모두가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카라미 왜 먹냐고요 하하하하하하 그냥 물탄 까나리 라면 먹을만해 근데 까나리 팥빙수가 되잖아 그럼 진짜 그건 진짜 너무 역겨울 것 같은데? 나 먹는다 할 수록 없었잖아 응? 나 먹는다 할 수록 없었잖아 모니터링하는데 다 먹는다네? 아니 근데 안 먹어도 되는데 여기서 안 먹을 거야? 진짜? 여기까지 와서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비행기 시민이 별로 안 좋아질 수는 있긴 해 원래 난 내 손으로 안 먹어 누가 먹여서 먹는 거야? 너 먹여서 먹지 아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비행기 비행기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미션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일단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한 두세 입까지는 당연히 먹고 그리고 먹불먹으러 한 명이 맛있는 거 다 먹고 나머지 한 명은 까나리 먹는 걸로 아 한 명만? 아 너무 좋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남은 안 걸리면 되잖아요 빙수야 밥 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맛있는 빙수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시죠 자 갑자 취향이 맞는 걸로 그러면 이제 제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아! 아 다혜님! 궁금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끼리 정한 게 있는데 가능한지만 좀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까나리 빙수를 하나 좀 크게 만들어서 한 두 입씩 정도 먹고 가위바위보드 모든 복불복으로 해서 한 명이 한 그릇 완식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우리도 그거 할까요? 룰렛에다가 그러니까 룰렛 아!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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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가지고 매트 위에서 이렇게 하고 누비를 까나리 학원 집으로 이렇게 할 때 딱 아싸! 저거 카나미 카나미 30표!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형 형 형 형 형 형 sector을 맞나? 저 파랑색이!! 아. 저 파랑색이 88 Bartok 카나미 여러분 바나나 5마난! 여기 100 grand 받았는데 리액션이 종합이cus 아니 아싹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심이 있어야 하는게 자고로 빙수란 말이죠 좀 소복휨 위에 올바려있어야정 이새끼 알아 직권 후원 아무도 안해줄 거라는 거 알아가지고 이 질환하는 거 빨리 말려야 돼! 자 요정도로 해요. 아 그래! 그러면은 2인씩 먹고 남은 걸 그 사람이 먹는 걸로 합시다. 아 그럼 좀 먹어야지. 아 요정도 합시다! 요정도 합시다! 그렇게까지 먹으라고? 공대생 10개! 너무! 나는 거라고! 10%면 확률이 없다보면 돼. 미션 탑! 공파리파! 5개 추가 일단! 2인씩 먹을 때까지? 55개 지금, 5,000원까지. 아하하핳! 손이다 이제! 와아아아! 아하핳! 참고로 저 분 원래 닉네임은 룰렛 돌려서 나온 사람 10개 지금 돌려서 뭐였죠? 10개 업뽀지략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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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공파리파! 이거랑 워낙으로? 워낙으로 너무 작아, 인정! 공파 여기 꽤 원하나요? 뭐야 50개? 제작 어떤 분이 해주실 건가요? 다힘님 몇 바퀴 굴릴까요? 룰렛 돌려서 나온 사람 10개 추가 다섯 바퀴요? 6인용, 7인용 음식을 봤는데 까나리액제에다가 한 스푼 넣어요 반 스푼에서 한 스푼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친구예요 그것만 아셔주지 않습니다 다섯 바퀴 돌리시라고 했으니까 다섯 바퀴 돌리는 게 맞지 아니 잠깐만 숟가락으로 제발 오케이 오케이 숟가락으로 여덟 바퀴 아 여덟 바퀴 다 돌아가고 돌리고 52분까지? 아니면 10시까지 하고 어필 할래 한 명씩? 자기가 안 먹어도 되는 이유 저는 뭐 군대고 보고 나말이고 형 컨텐츠를 위해서 난 진짜 너무 잘 먹어 그래? 잘 먹어? 잘 먹어? 맛있어? 아니 이거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지 아니 그럼 재미가 없잖아 여러분 저는요 요즘 유희양도 못하고 되는 일 없어가지고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네! 네 이! 유희양 개못하시니까 그거라도 드셔 해요 응 내가 얘기하면 어떡해 달라져 있는 마음속에 너는 우리 괴색 엑셀 방송이야 지금 하하하하하하 우리 저는 일단 무릎부터 끌고 싶어요. 다들 밟고 싶지만 저는 이번에 알잖아요. 거의 반강제적으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. 제 손에 다 쫓겨난 거 아닌가요? 난민을 지금 같이 갈 수 있는 거랑 혼자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거든요. 풍츠네이 가니까 3만 개 받으셨던데요? 뭐 저는 오늘 주인 양으로서 딴 거 어필할 거 없어요. 지금 제가 제일 많아요. 제발 홈두를 이어나가고 싶다. 제발 내가 일찍이 되고 싶다. 형 방송에서 존재가 내가 형 동생을 위해서 희생 좀 해. 솔직히 이거 밸런스 너무 안 맞아 여러분. 그런 게 어딨어. 솔직히 나랑 비벼 수 있는 사람 한 명 만들어줘. 벌써 버렸나? 벌써 버려버린다. 나 빼고 가위바위보. 나 찐할 거야. 나 찐할 거야. 나 빠른게 빠른게. 안 되면 인강 가위바위보. 안 되면 인강 가위바위보. 이게 심리전이야 이 새끼야. 끄라제. 자 그다음. 배신경 인도안이 있죠? 어 나 포함해서 열게 백게. 난 찐할 거야 찐할 거야. 나도 같이 찐해줘 그럼. 난 찐해볼게 찐해볼게. 가위바위보. wundergement. 빙수 가위바위보. 하나 amul 마지막 50개 롤렛입니까? 할 롤ласти 봐봐! 어... 아니네. 아너니는 난이! 잠고 땜에amiento 거 냄새 시바 진짜. 아니 근데 이게 나이슨으로 먹읍시다! 나이슨으로 일단 어린순이에요? éri제 신사 continúittal 모릅니까? 아니 너희들이 어디서 나 형 취급을 한 적이 있어 시바? 오늘부터! 아~~ 오늘 진짜 웃을 것 같애 laughed 오아아아아 시바 Fill 구하려고 삶아 심어! 삶겨! 막아! 막아!!!! 진짜 맛있나보다 저 없던 추억이 갑자기 생겼어요 군대에서 선임이 입에다 오줌 싼 추억이 갑자기 생겼어요 어디 봅니? 가자~~ hal像ır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인텔레 방송 하고 싶으시다라고 할게 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